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서울의 우수 중소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돕는 서울기업 입사 캠프. 서울에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에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채용까지 이루어지도록 마련한 원스톱 채용형 일자리 캠프입니다. 우수한 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잘 기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018 서울기업 입사 캠프는 지난달 26일 처음 시작돼 매달 다른 분야의 기업의 일자리가 소개됩니다. 이번 캠프는 IT와 보안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돼 웹 프로그래머와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모였습니다. 단순한 취업 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전문적인 직무 멘토링과 강연을 통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같은 기업을 지원하는 구직자들끼리 모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특히 실제 면접을 통해 현장 채용까지 이루어지도록 구성돼 구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알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진행 자체를 알차게 잘 구성이 돼서 받아가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2018 서울기업 입사 캠프는 오는 11월까지 총 20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류멜희입니다.